다양한 근무 환경 속 기업에 꼭 필요한 데이터 보안 기능들 그러나 모든 걸 다 갖추기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선택을 앞둔 기업은 고민합니다 데이터 보안을 한 번에 완성할 수는 없을까? 해결책은 바로 이노티움의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안 플랫폼 이노 스마트 플랫폼 사무실과 재택근무 환경을 통합하고 직원 간 데이터의 효율적 공유와 협업을 위해 문서 중앙화는 필수입니다 이노 ECM은 기업 문서 중앙화 시스템으로 전사 문서를 실시간으로 기업 자산화하고 사내 데이터 보안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하나의 노트북을 사내 업무와 재택근무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때 네트워크와 저장 매체를 통해 기업의 중요 데이터가 유출되고 악성 코드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시큐어존은 근무 장소에 따라 사내 업무 모드와 재택근무 모드로 구분하여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노트북 분실 시 데이터를 원격 삭제합니다 화면 촬영, 인쇄를 통한 문서 유출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입니다 이노마크는 예측 불가능한 워터마크 위치 선장을 통해 자동 삭제를 막고 투명도 자동 조절 기능으로 작업 시 편의성을 높입니다 협업을 위해 외부로 반출된 문서는 여러 협력사를 거칠수록 유출 위험이 커집니다 N파우치는 GPS 기반 추적 기능으로 단출문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문서 열람 권한 관리로 협업 전 과정에 데이터 유출을 방지합니다 랜섬웨어 등 IT재해는 기업의 중요한 문서를 훼손해 업무의 차질을 빚게 합니다 리자드 백업은 데이터를 저장소에 실시간 백업하여 랜섬웨어 공격과 IT재해로 인한 데이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수천 대의 PC 문서를 VDI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그니처 기반 백신 제품으로는 고도화된 신종 랜섬웨어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랜섬 크런처는 랜섬웨어의 행위를 감지해 알려지지 않은 신종 랜섬웨어의 접근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기업에 필요한 모든 보안을 통합한 이노 스마트 플랫폼 비용은 저렴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예측은 정확하게, 보안은 더 강하게 검증된 기능을 바탕으로 기업의 데이터를 지킵니다 언택트 시대, 다양한 업무 환경의 데이터 보안 고민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안 플랫폼 이노 스마트 플랫폼 아멘 아멘 아멘